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도요. 아, 친구들끼리 야유의 겸 뭐 그냥 바람 쐬러 오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여기가 명량해전처럼 문어 시즌이라 보니까 배가 수백 척이 떠. 그래서 그 광경이.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지금은 다리가 낮아져서 섬이 아니고 차를 끌고 갔었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었죠, 여기서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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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잡는 것도 안 잡히고 인구도 줄고 그렇습니다. 단대문에 보다는 조깃조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저쪽 보여준 저기가 이수지 장문이 민족들한테 돌아가신데 노량길입니다. 저기가 노량길입니다. 일본 군함이 여기 다 있었어요, 창선에. 창선에 몰려있던 이것들을 저기서 딱 끌어서 이것을 몽땅 저기 부른 거예요. 삼천포 마도 쪽에 문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많이 잡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여기 연육교 다리 밑에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문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맛있어요. 돌모노라고 그러는데 어이구야. 오늘 5마리가 목표입니다. 돌모노맛습니다. 돌모노맛. 일반 저거는 이게 촛맛은 신우 맛이고 문어는 묵직한 맛이에요. 삼천포 문어는 11월 초까지는 나오는데요. 초반에는 삼천포 내만에서 아무래도 섬 주변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지고 손이 내려가면 원도권 욕지도 등이도 이쪽으로 가야 문어가 잘 나오고. 이제 그 시즌에는 여기는 이렇게 쭈꾸미하고 가보지거든요. 하고 또 이렇게 바닥에 도착해 보러 가야 되거든요. 이거 두 번 더 빨리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손바신이 무도한 것 같습니다. ちょうど 같이. 주세요.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로 둘러싸인 마도선 펜션은 마도마을 소독 사업으로 글램핑장 대동, 펜션 부동, 야영장 5개를 법인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손님, 나중에 고기 구워 먹는 그릴 하실 건가요? 네, 하실 건가요? 혹시 몇 시쯤 해드릴까요? 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지금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다시 쭉 오고 나니까 수압이 잘 나오네요 잘 되는 거 같아요? 네, 잘 되는 거 같아요 자, 매운 타임입니다 짜자잔, 고기가 하나 더 없네 저번에 울릉도 배를 타고 못 갔잖아요 퀵까지 마치고 대한민국 만세 그때 파도 때문에 못 갔잖아 한번 하자고, 대한민국 만세 다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입니다 그런데 반찬이나 그런 거 갖고 와서 직접 저희가 요리해서 먹으니까 직접 잡아서 먹고 3시간 던졌나? 그래서 참개 하나 들어왔는데 그리고 다시 좀 던져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문어 한 대여섯 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또 문어 숙회를 저희가 해 먹고 그러고 나갈 생각입니다 힐링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불멍하고 이런 것들이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사연아, 이거 봐, 이거 봐 바다표 봐 가자 띵글띵글 돌아서 가네? 비보 꼬리 봐, 비보 꼬리 비 오는 날, 아이들이랑 같이 오니까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진짜 하마랑, 비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보고 너무 좋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제 까불까도 재미있었는데 비어서 조금 높아서 조금 타고 타고 재미있는 것도 무서운 것 같은데 애기랑 개불까도 타고 애기도 좋아하고 개불까도 타고 그리고 배 보니까 지우 배 봐 배 보니까 배가 많아서 오늘 풍경도 너무 좋네요 예쁘네요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한 강의실인데요 한여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불타는 학구열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미국 플로리다 대 공학 교육학과 학생들입니다 삼학점 수업 두 과목을 듣고 있는 플로리다 대 학생들은 지금 포스텍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공학 교육에서 기술적인 것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과 문화 타 문화 경험을 하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경험이 일종의 산 지식이 되어서 공학 디자인 안으로 끌어 들어오기를 바란 거거든요 미국 플로리다 대 공학 교육학과는 포스텍 IT 융합공학과와 첫 교육 국제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두 대학은 2022년부터 국제 교류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름 학기 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주력 분야가 AI하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공학 교육의 혁신 이런 거에 되게 중점을 놓는데 마침 포스텍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이게 참 서로 좋은 상호협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드디어 결실을 본 겁니다 여름에 지난 6월에 포항에 온 12명의 미국 플로리다 대 학생들은 약 한 달 동안 포스텍의 다양한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유학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가 K-POP이나 K-Drama 이런 걸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먼저 친근하다는 느낌을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나 어디서 블로그나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와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적응하는데 크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 대 학생들의 하루를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플로리다 대 학생들이 다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가 아닌 포항의 보경사를 찾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사찰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탐방하는 날이랍니다 보경사도 식구경 한국의 사찰 문화를 체험하기 전 세계인을 사랑하는 K-푸드 비빔밥을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심심한데요 한국의 매운맛이 좀 빠진 것 같죠? 한국의 반응을 펼치고 한국의 숲은 택시 겁니다 한국의 방등한 남편은 몇 시간에 가까워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ulb읍 보경사cy 이날 점심은 비빔밥을 포함해 국수와 파전 등 다양한 한식이 준비됐는데요. 젓가락질은 조금 서툴긴 해도 아주 깨끗하게 비웠네요. 보경산은 옛부터 풍광이 빼어나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연산 입구에 자리한 절인데요. 이날은 불교 문화와 전통 차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철문화체험은 한국의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좋답니다.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연잎차와 한국의 전통 떡을 먹으며 차담을 나누는 학생들 조금씩 한국 전통 다도 문화를 배워갑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차 문화가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차를 마심으로 해서 서로 교류도 하는 데 가장 빠르고 소통하는 데서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부리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차를 선사하다 보니까 마시면서도 후적해하고 좀 신비로운 맛, 신비로운 맛 그런 것도 둘 다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끼며 사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마음의 치유와 힐링의 시간으로 채워간 복영사에서의 하루. 다들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까요? 여깄네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았다. 이태로운 점을 볼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상태로 안가진 지역을 마시면서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정말 특별히 특별한 점이 되기 때문에 천년 고찰에서의 하루.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겠죠. 지난 7월 18일. 이날은 G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리아 앤드 미 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PS는 글로벌 포스텍 서머의 약자로 포스텍과 플로리다 대학 간 학술 교류 프로그램 중 언어와 문화, 탐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그 첫 시도입니다. 포항과 포스텍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포항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싶은 대학 포스텍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은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탐방에서 그리고... 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뺏고 있는 아래에 눈빛을 보면 이곳은 사진을 빛은 AWS 너從 Augen Lizard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뺏고 있는 아래에 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천국의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Sarah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죠. 포스텍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플로리다 대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한국에서 보낸 특별한 여름나기.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에게도 포항에서의 여름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플로리다 학생들이 단지 한 달 정도 포항에 와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걸 좀 확대하고 싶습니다. 한 달이 아닌 한 학기 또는 1년 장기가 나서 직접 정규 수업도 듣고 연구실에 참여해서 연구도 같이 하고 또는 저희 학생들이 플로리다 대학에 가서 정규 수업을 듣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어가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학문적 지식을 공유했던 특별한 시간. 앞으로도 두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을 더욱 알차게 보내는 법. 가성비도 잡고 더위까지 잡는 곳. 시원해요. 더불어 말을 가까이서 접하는 이색 체온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기나긴 장마 시즌이 끝이 나고 드디어 물놀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워터바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물놀이 메이트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불러볼게요. 얘들아, 어디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 옷을 너무 귀엽게 맞춰 입었다. 자, 우리 인사해볼까요? 차려. 경례. 자, 반가워요.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10살 신예림입니다. 신예림. 우리 친구는? 5살 신예준입니다. 5살 신예준입니다. 우리 남매가 오늘 저를 찾아와주셨는데 평소에 물놀이 좋아해요? 네, 저는 진짜 좋아해요. 정말? 물놀이 하러 가자. 물놀이를 좋아한다는 예림 예준이를 위해 서둘러 입장해 봤는데요. 이야, 이 규모 실환인가요? 이곳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 축제. 바로 경마공원 워터파크의 블루밍 워터 페스티벌입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이 신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경마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워터페스티벌이 열린다면서요. 저희가 경마 말고도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계절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워터페스티벌이 여름에 지금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 주말마다 열리고요. 오전권, 오후권 각 5천원씩으로 종일 이용을 하셔도 단돈 1만원에 물놀이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였으면 4인 가족이 가면 몇십만원은 훌쩍 넘어갈 텐데 근데 진짜 각성비다. 오늘 그렇게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올여름 무덤 위는 우리가 접수한다. 워터파크에 아주 핫한 삼남매가 떴습니다. 예림, 예준, 수민 준비됐나요? 하이 유 렛러? 예림, 들어오니깐! 안녕! aff Randy 안아오! 예리들은 어떻게 시원해! 어때, 예린? 시원해?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더 위가 딱 날아가지! 예림아, 저거 살 수 있겠어? 괜찮겠어? 하기 무서워지? 자 신예림 선수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다음 선수 이수민 출발합니다. 가자. 아니 아동용인데도 짜릿하더라고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놀아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3주 연속 오자고 해서 우리 세 번째 오고 있어요. 진짜요? 아빠한테 세 번째 오자고 그랬어요. 좋아요. 좋아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놀러오세요. 워터페스티벌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야 진짜 장관이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빅이벤트. 바로 물총 싸움 현장인데요. 잠시만요. 예준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준이는 오로지 저에게만 이렇게 예준아 고마워. 바로 이어서 개최되는 두 번째 이벤트. 바로 랜덤 플레이 댄스. 이야 저도 오랜만에 몸을 좀 풀었는데요. 물 위에서 추니까 더 신나더라고요. 오늘 랜덤 플레이 댄스 하는데 보통 모든 안무를 다 알더라고요. 오늘 해본이가 어땠어요? 저번에도 왔어서 재밌었어요. 아 그거 댄스 방과 후 다녀가지고. 이야 역시 다르더라.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킹카 하나. 이 친구가 진짜 모든 노래를 다 알더라고요. 짚은 댄스까지 성공. 자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 배를 좀 채워야죠. 맛있는 게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예준이 예림이랑 좀 둘러보러 갔습니다. 역시나 물놀이 후에. 그쵸. 닭감정이죠. 닭감정. 위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 배고프지 먹자. 물놀이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신나게 뛰어놀고 나니까 뭘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그늘 천막에서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에너지 충전 완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제 물놀이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요거 타면 어디 어디 돌려보는 거예요?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우선 말동물병원 그다음에 승용마사지역. 당산나무 전망대까지 총 한 5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어우 너무 신기하죠. 저희도 얼른 토우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 경마공원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볼 수가 있대요. 오 한다 한다. 한번 어떤 곳들이 가있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으로 도착한 곳 들어는 보셨나요? 바로 말전문동물병원인데요. 이야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이것은 레츠럼파크의 천여마리의 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치료하는 말전문동물병원인데요. 보정트리라는 기구인데요. 말이 진료들 받을 때 이곳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말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치료하는 공간. 정말 사람 병원 같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말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쯤은 말들이 사는 승용마사라는 공간이고요. 아홉 개 품종의 40여 마리의 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림아 느낌이 어때?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해. 우와. 매트. 매트 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말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 예림이, 예준이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겠죠. 나도 당근 줘. 아우 너무 귀엽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음악은? 죽궁에서 개최된 말춤 퍼포먼스.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강남스타일. 아 근데 애들이 부르노래를 잘 타요. 강남스타일. 네 사실은 무반지였잖아요. 얘들아 미안해. 자 마지막 도착지는 당산나무였는데요. 무려 200년 추정으로 보고 있대요. 이 기운을 받아서 소원 빌어야죠. 예림이 소원 빌었어? 네. 소원 빌었어? 네. 비밀이야. 언니도 비밀이야. 우리 비밀. 소원 이루어주세요. 투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이번에는 어린이 승마 체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직접 타볼 수 있는데요. 승마모자까지 착용해주면 준비 완료. 예림이 말 타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정말 기대돼요. 기대돼요? 재밌게 잘 타고 와요. 네. 우리 응원하고 있을게. 파이팅. 멈추고. 예림이의 인생 첫 승마도전. 평소 겁이 많은 예림이지만 오늘만큼은 전문 안전요원과 함께 씩씩하게 승마 체험을 했습니다. 오 제법 보즈가 나오는데요. 예림아 어때 어때? 재밌었지? 예림아 말 한번 직접 타봤는데 어때? 와 진짜 아찔아찔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찔한데 재밌었어? 다음에 타면 조금 더 이래이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우와 진짜 멋지다. 우리 예준이는 오늘 키 이슈를 못 탔는데 예준이는 조금 더 어른 되면 타기로 해요. 무서워 무서워. 예준아 가자. 예림이도 가자. 이야 이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눈앞에서 경주마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라 정말 눈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림아 예준아 너무 신기하지? 자 예준이 예림이 오늘 선생님이랑 물놀이도 하고 말도 직접 타보고 했는데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표정에서 찐 표정이 나왔어. 우리 예준이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올여름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말테마 워터파크로 놀러오세요. 무더운 더위는 날려주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이색 체험들까지. 올여름은 말테마 워터파크로 놀러오세요. 와 여름이다. 오늘 이렇게 시원한 여름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떠나보려고 하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신나는 여름 수상 스포츠 즐기러 고고고. 짜릿함이 넘치며 풍덩 물에 빠져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만끽하며 김제에서 여름 즐기기. 지금 같이 가시죠. 김제에서 수상 스포츠 즐기는 곳이 여기.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누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등장부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선글라스까지. 와 근데 제가 이렇게 김제에 물이 많은 곳이 있는 게 놀라운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포트 면허 시험장입니다. 그럼 여기 오면 포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포트 면허 시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트 면허를 따기 위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일반 레저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신나게 도전해볼까요? 벌써 더 멋짐이 있겠는데? 멋짐도 안전 없으면 안 되죠. 영래 씨가 겁이 마르시래.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데. 겁이 마르시래. 오늘 운전자 황희님과 같이 떠나봅시다. 저 타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진, 코지, 중립. 물살 가르면 전진. 와 대박. 이거 장난 아닌데요. 전진이 박스 상식에서 오늘 되게 분위기 많아요. 핸들로 구조를 해주셔서 잡아주세요. 안 어울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 받으셨어요. 이미 겨우면 다 끝난 것 같아서. 조용 받으셨어요. 일어나는 거. 꺼지는 게 정광입니다. 그래요? 안전은 최우선. 이제 편안하게 수상보트 즐겨볼까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름 더위 사냥하며 무리를 달리니.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혹시 언제든지 와서 타도 되는 건가요? 무료 체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정보를.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8월에 체험을 하고요. 접수는 7월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접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초 컷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보를 빠르게 입수를 하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바로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오늘 되었던 거 보트 이렇게 직접 와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진행하세요. 이제는 수천스키 배워볼까요? 작은 이 주먹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어린이도 배우기 좋군요. 레저스포츠라는 게 힐링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고될 때 이러한 자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어찌 보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패들보드 위에서 노잡고 친구들과 같이 수영을 배우거나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수산스키 탄다면 그 짜릿함은 영원한 추억이 되겠죠. 다양한 체험들이 많아서 신나는 여름 이 모든 즐거움 다 누리고 싶네요. 나를 사랑해 또 나에게 너무 재미있어요. 살면서 또 어떤 이렇게 이런 경우를 또 할 수 있을까 수산 오토바이가 훨씬 더 좋았다는 물론 실전 오토바이 안 타봤지만 벌써 감이 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지금 현재 탑으로 꽂히는 거 핫한가요? 아주 핫한 거. 저거. 저걸 탄다고요? 바로 실전 돌입했는데 중심자가 하늘높이 날아오르기 쉽지 않죠. 자 이제 다음 타자 도전합니다. 여기 졸조도 가능하거든요. 우와 진짜. 잘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부럽지 않은 이 순간. 중심을 잡지만 흔들흔들. 그러나 성공하면 물 위로 비상하는 저 기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겠어요. 사실 우리가 여름 스포츠라고 하면 수영, 해수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요? 봄, 가을도.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물 위에서 하는 것. 아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 스포츠 하러 어디로 갈까 생각하신다면 진짜 김제로 오세요. 오늘 이런 재미를 제가 느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열심히 놀았으니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여기가 그 여름에 보양을 할 수 있다는 곳이 맞나요? 아 영빈 씨 정신 차려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더울 땐 건강 챙겨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 장어도 좋고요. 이해 질 수 없는 백수까지. 대한민국 여름 봄날 책임지는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맛있는 밑반찬까지. 여름철 물놀이하고 체력 보강하는 거 당연지사. 이 밥상 마음에 드립니다. 와, 반찬이 되게 가채로워요. 다 이게 집에서 내가 직접 농사진 것이고 여기 산 것은 별로 없어요. 와, 이걸 직접 파셨다고요? 근데 이제 이 무거운 김치 이게 많이 나가요. 오, 맛있어. 내가 직접 제주도 가서 낚시해서 갈치로 남은 김치거든. 사장님 근데 사시는 게 편할 텐데 왜 직접 이렇게 하세요? 당뇨가 있다 보니 일을 해야 하게 되게 생겨서 이렇게 직접 제가 재배하고. 연씨를 갈아넣어 양념 바른 탱글탱글 장어. 몸에 좋은 꼬집볶을 넣어 보글보글 끓인 백숙. 오, 백숙 진짜 맛있겠다. 오동통한 백숙에다가 직접 만든 반찬까지. 보양이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여름 보양식은 바로 장어죠. 진짜 장으로 먹으면 딱 봐도 힘이 불끈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죠. 그렇게 한 입에 닿아? 입에서 살살 녹을 닭다리도 뜯으며 여름 보양식 폭풍 흡입하는데요. 힘이 불끈불끈 솟죠. 장어도 쌈으로써 맛있게 음미해 보는데요. 거위는 이미 잊었습니다. 이 김치가 사장님이 직접 갈치액젓으로 담근 김치라고 합니다. 정성 들어간 누군지와 보양식의 컬래버. 이주합 환상이죠. 장어도 좋고 백숙도 잘 어울립니다. 와, 진짜 이렇게 영례씨 먹는 것만 보더라도 진짜 뭔가 보양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름철에 입맛 없어요, 기가 허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놀러 오셔가지고 백숙도 드셔보시고 자고도 드셔보시면서 여름철 건강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물 찾아간 곳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거 어떠세요? 여름을 제대로 즐기는 쾌감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부푼 마음이지 않을까요? 무더운 여름 피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으로 기력을 보강하면서 잘 다스려 즐겨보세요. 올 여름 멋진 인생 한 컷이 완성된답니다. 하나, 둘, 셋. 제주에서 태어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제주식까지 맛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찾아다닌 남자, 좌현구 맛있지 않으면 입에 대지 않는 나란 남자 재료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선별가능 먹방자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맛보장 여행지도 안녕하세요. 먹방 좌선생입니다. 우리만의 제주의 길 지도를 만들어낼 좌선생. 앞으로도 이쁘해 주세요. 피디님, 그런데 제주도에 정말 맛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주도 하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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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광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곳? 여기? 중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곳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가보실까요? 스테디님, 가보실까요? 제주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중문 관광로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제주의 두부 요리들입니다. 고소한 냄새예요. 가게의 고소한 냄새가 가득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문 관광로에 두부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아, 둠비, 둠비, 둠비. 제주도에는 두부를 둠비라고 해요. 정겹잖아요? 귀엽잖아요? 둠비? 너무 좋아하는 두부 요리 한상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두부 요리 우리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셨나? 우리 사장님이 있어요? 아니, 아드님 말고 사장님. 사장님! 야, 이 둠비, 둠비, 둠비. 이 제주도 이 두부가 이게 제주도에 웬만하면 흑돼지집, 갈치요리집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에 두부 요리집을 오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우리 동네 진짜 밥 먹을 데가 너무 없다. 왜냐하면 흑돼지집, 갈치집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한번 두부집을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요. 충분히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부, 두부 자체를 우리 젊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이 콩물 직접 만드셨다? 네, 직접 다 순수. 콩하고 물로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신다는 사장님. 이렇게 매일 직접 두부를 만들고 계신데요. 재료는 오로지 제주의 물과 콩뿐. 더 고소하고 더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제주도 경주 사이에서 다 두부가 올라가고 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저희 스승님이 매일같이 얘기하시던 게 항상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두부 만드는 것보다 청소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아, 청결.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라. 일정하게.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청결함이다. 그렇죠. 그럼 고객주로 먹어보겠습니다. 몽글몽글 몽글몽글. 탱글탱글탱글. 아유, 꽃이다. 아유. 야, 이거. 와, 이 간수로 한 건데 간이 너무 알맞게 돼 있어. 단맛이 나. 달아, 달달해. 밥이 있는데 밥이 생각나지 않는 맛이야. 그냥 이 그대로만 먹고 싶어요. 좀 편안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 오전 내내 편안해질 것 같아. 정말 오늘 만든 두부라서 그런가? 고기는 정말 촉촉해요. 부두부두두해. 또 삼합을 먹어야지. 제가 고기보단 두부를 더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전성껏 고기를 싱고 계셔가지고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 다 아는 맛. 아는 맛이라서 무섭다. 딱 그겁니다. 이야, 맛있다. 그 순두부를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만든 그 판두부거든요. 뭔가 우리가 마른 두부나 이런 두부를 먹었을 때 조직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씹는 듯한 느낌이 났는데 이건 정말 치즈 같아. 약간 스르르륵 녹아. 여름이니까 공복수 이야, 껄죽하다. 여러분들은 소금파인가요? 설탕파인가요? 저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소금. 소금만 조금 나서 고소함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설탕을 넣으면 좀 약간 감칠맛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넣어서 고소하게 먹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여름엔 이거 마는 게 없어. 이게 먹다가 마셔야 되는데 면으로 뭔가 바르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야. 이거 크림파스타네. 다 올려가지고 콩국수 맛집이래. 콩국수 맛집이 될 수밖에 없지. 콩을 직접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길거리 이 중문 관광로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는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맛을 봤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로 제주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보러 가보실까요? 제주의 회를 맛보고 싶다고요? 제주만의 감성도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감성과 맛, 신선함까지 모두 사리져본 중문 관광로의 캐주얼 횟집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선 음식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데요. SNS 감성 지금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횟집? 포차?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쟁반으로 해서 이렇게 냉삼집이나 고깃집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주도 그런 차롱밥상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좀 음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부터 고등어회, 참돔회 여기 브리라라고 히르스랑 방어랑 교접종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기름기가 있는 생분이고요. 여기서 정갱이, 갈치순 여기 자리돔 그리고 여기 짝새우회, 전복회, 멍게, 뿔소라입니다. 와, 정갱이 우리 그 제주도 사람들을 각재기, 각재기 하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독특한 게 여기 자리돔 같은데 보통 자리돔이 회, 뼛에 아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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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지고 그 식감으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 정말 이게 다 포를 다 떴네? 뼈가 없네? 네, 아무래도 호불호가 심하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저희도 어린 분들도 드시기 편하게 저희가 포장하는 맞아, 그 자리돔이 까끌까끌하니 뼈가 씹히고 철분이니, 칼슘이니 뭐, 뭐, 이렇게 그것 좀 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콩콩하니 꾸소하니 그 자리돔의 그 김진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이리다 포떠가지고 요즘 자리돔철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 자리돔의 그 식감은 살아있어. 가끌카끌카 하면서 기름기가 쫙 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까끌까끌한 뼈가 안 씹히는다는 거지. 와, 너무 다양하게 이게 한 쌍에 다 있네요. 물회도 이렇게 뭔가 제주도식으로 해산물들 어디서 다 갖고 오나요? 해산물들은 저희 가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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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름기가 싹 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까끌까끌한 뼈가 안 씹고 있다는 거지. 너무 다양하게 이게 한 쌍에 다 있네요. 물회도 이렇게 뭔가 제주도식으로 해산물들 어디서 다 갖고 오나요? 해산물들은 저희 제주에서 다 받아오고요. 이렇게 성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해녀하셔서 직접 캐오시는 거거든요. 성게알 감동. 이거 이렇게 호화를 노려도 되나요? 치아로 응개기가 싫어. 그냥 혀와 입 전장으로 꿀떡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먹어봐야겠는데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마지막에는 제가 또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큰 대접하고 참기름통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먹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먹게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불어서 소화시키러 여기 천재현에 왔거든요. 충분히 맛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예쁜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주문으로 오세요. 여러분 주문으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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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